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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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던 담비가 내리더니 간신히 땅만 적시었네요. 그래도 비가 조금이라도 내려져가지고 엄청도 꽃나무들이 좋아합니다. 이제 제법 가을이라고 기뚜라미 소리도 들리고 기뚤기뚤기뚤 들리고 주렁주렁 달린 오이는 가을 오이로 이렇게 이제 변화갑니다. 그래서 비가 조금 내리더니 그래도 이렇게 땅을 적셔줘서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릅니다. 주렁주렁주렁 매달린 도마도는 알게 모르게 이렇게 이렇게나 익어가고 방울방울방울 익어가고 이렇게 비가 조금 내렸다고 땅이 조금조금씩 적셔줬습니다. 이렇게나 예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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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내려져가지고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릅니다. 이렇게 가을 오이 심어놓은 거는 쑥쑥쑥쑥 자라더니 넝쿨을 쭉쭉 뻗으면서 꽃도 예쁘게 가을 오이는 심어놓은 거는 쭉쭉 줄을 타고 올라갑니다. 아 이거 애 오이도 실컷 따먹고 지금 그러는데 비가 와서 너무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시간시간들입니다. 강울도마도도 이렇게나 예쁘게 하고 가을도마도 진짜 줄을 타고 쭉쭉 올라갑니다. 아 심어놓은 가지는 피를 한번 보더니 가지랑 오이는 이렇게 점점점점 예쁜 모습으로 이렇게 따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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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쭉쭉 자라 있습니다. 와 우르릉캉캉캉하던 우르릉캉캉하던 빗소리도 이제는 이제 소국도 이렇게 이제 가을을 표시하느냐고 꽃비려고 몽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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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고 이쪽으로 심어놓은 쪽파는 비가 오더니 이렇게나 잘 감싸기도 심어놓고 하루만에 에헤 비가 쬐금 내려가지고 땅을 요렇게 적셔줬습니다. 아 그리고 이쪽으로 와볼까요? 이쪽에 제가 꽃추모종을 해듯이 배추모종을 요렇게 이식을 하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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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 개 정도를 요렇게 해놨거든요. 그랬더니 아 비가 와가지고 잘 싸긴 할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저를 따라와 보실까요? 요렇게 벌써 3분이네요. 아 우리집에 핀 꽃들 보여 드리려고 했는데 벌써 3분이 후딱후딱 지나갔습니다. 자격기 파티장 이제 가을 되면 고기도 커 먹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와 빛 맛을 보더니 와 꽃들이 완전 춤을 춥니다. 예쁘게 예쁘게 와 한번 내린 비가 어쩜 이렇게 색상들을 예쁘게 예쁘게 해놓는지 와 자연의 힘이 비가 한번 내려졌다고 자연의 힘이 요렇게나 아 예쁘고 예쁘고 반갑고 반갑고 그렇습니다. 아 달리아도 이렇게나 예쁩니다. 빛 맛을 보더니 아 이쪽으로 심어놓은 모종들은 비가 한번 내려져가지고 더 예쁘게 자랐습니다. 요게 배추모종 제가 해놓은 건데요. 와 한번 고여 들어볼까요? 터널을 와 쫙쫙쫙쫙 예쁘게 아주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배추 김장모 소부터 배추소부터 잘 자라고 있습니다. 배기론 꽃 구경하면서 오늘을 즐깁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세미 있는 데로 가면서 우리 3개월 된 바우세미농원에 세미가 있답니다. 3개월이 지나면 보통 어린이들은 100일인데요. 우리도 100일이 지난 세미가 있답니다. 세미야 엄마가 왔어요. 우리 하늘은 이렇게 비가 내린 김에 조금 더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세미야 엄마가 왔어요. 엄마가 비 오늘도 좀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한방을 두방을 내려주기를 바라면서 배기론 꽃 보면서 세미야 엄마가 왔어요. 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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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미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비가 왔다고 우리 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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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상상앗꽃도 절정에 이루었습니다. 5분 영상으로 찍으면서 우리 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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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오늘도 조금 더 내려줬으면 좋겠다 하고 엄마가 이쪽 저쪽으로 상상앗꽃을 찍고 올게요 기다리세요 이쪽으로도 상상앗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와보실까요? 우리 상상앗꽃이 어떻게 됐나요? 여기가 참나리꽃 피던 곳인데요. 참나리꽃은 지고 나면 상상앗꽃이 이렇게나 예쁘게 이쪽 저쪽에 많이 많이 피어있답니다. 이쪽도 상상앗꽃 예쁘죠? 이게 아마 7무대기, 8무대기 정도 있는데 한 무대기에 한 200송이 정도가 피어있습니다. 내리는 비 더 내리기를 바라면서 철컥 이쪽에도 또 이렇게 상상앗꽃이 있답니다. 예쁘죠? 이쪽 저쪽 이루다가 상상앗꽃이 쭉 있답니다. 오늘을 즐기면서 오늘의 영상은 바오세미농원에 비가 점점 더 내려주기를 바라면서 영상 찍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입니다. 감사합니다. 상상꽃 예쁘죠? 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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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주거라. 아마도 제가 기온을 했으니까 주문을 이었으니까 비가 오늘 내릴 것입니다. 비야 내려라. 슝 하늘이요. 상상꽃 피면서 비오기를 기대하면서 7번 영상으로 오늘을 찍었습니다. 바오세미농원에서 상상꽃보며 철컥 인증사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